오늘 따뜻한 햇볕이 비췄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봄날씨치고는 싸늘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포근함을 되찾겠습니다. 한편 이번주 토요일에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과 다음주 월요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지역의 중기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주 일요일과 다음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중기예보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요.